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항상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기다리셨나요? 그러셨다면 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곧사람, 석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정보를 얻는 루트까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갈게요 우리 사람, 우리 거듭난 사람은 겉사람과 석사람이라는 이중적 본성을 가지고 있죠 코린더우스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석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세요 마음은 만져지지가 않죠 느낄 수 없지만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쳐놓고 그 어디에서 이런 영적인 정보를 얻겠어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지식을 얻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로 알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와 오감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위각, 촉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이런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영성원에서 늘 강의할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두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죠 동시에 사람을 환경과 연결하는 매개체예요 이런 시각, 청각, 후각 이런 미각은 사람과 인간과 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체죠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곧 오감을 통해서만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랍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부연하고 들어가면 이런 감각기관이 아주 예민한 분이 있고 아주 또 무딘 분이 있어요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민한 분과 똑같은 자연과 연결을 해도 그것을 느끼는 감각의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부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사람의 영과 혼, 사람의 마음 즉 의지나 감정, 추론 지성의 자리죠 속사람이 속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속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사람 숨겨진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주대심을 믿고 고백했을 때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속사람 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속사람도 영적인 감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또 혼과 마음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감각들은 혼과 마음을 통해서 기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마음의 관리 부분에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관리가 잘 안 되면 우리는 영적인 정보를 잘못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시 프로그램에 다시 깔리고 설치가 된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받을 수가 있죠 영적인 은사,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 감동하심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시작하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마음 관리의 개념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 관리의 개념을 올려드렸어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요 이제 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잘못 듣고 실패하고 오류가 나고 오류가 나고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뜻이었는데 자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영과 몸을 영별해요 가운데서 가장 중심부에서 영과 몸을 영별해요 온전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온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분명한 것은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소통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러나 성경 우리가 물리적인 모든 것을 보므로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스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달아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쉽게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만약에 신경조직과 몸이 있어요 신경조직과 몸과 신경조직은 쫄쫄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신경에서 모든 것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통증이 일어날 때 신경에 약을 쓰거나 그 신경을 예를 들어서 치통 같은 게 일 때 신경에 마비를 일으켜놓으면 몸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죠 이렇게 혼과 영의 관계가 같습니다 신경조직이 사람의 몸의 중요한 부분이듯이 혼은 사람의 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요 그리고 혼은 사람의 영에 속해 있으며 영을 위해 기능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뇌나 신경조직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마음과 혼의 관계와도 같아요 이 말은 뇌가 신경조직의 중심 부분인 것 같이 뇌가 신경조직의 중심에 있어요 마음이 혼의 중심 부분이 대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보고 이거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상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는데 이거 다음 채널에서 상상과 환상을 조금 다루어 드릴게요 상상하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중앙신경조직과 몸의 감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속사람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는 어떤 영의 사람들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 우리의 신경조직과 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대해서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은 보고 듣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혼에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실제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이 보여지잖아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마음 먹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이 보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최종 책임이 그에게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부디 우리의 마음이 부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잡아서 영의 사람 영으로 기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변해되어져가고 그렇게 이름 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